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한 번 놔버리니까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반도 다시 좀 배울까 기타도 다시 배울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데 정신이 너무 없네요 원래는 피처링까지만 하고 뮤비에도 피처링만 하고 피처링 부분만 하고 말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춤을 춰가지고 사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글쎄요 저는 형님의 음악을 듣고 잘하는 세대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강남스타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싸이 형님의 음악 사실 소나기라는 곡이었어요 형님이 쓰신 곡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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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